대체 왜 안맞는거지? 헬프해 헬프해 헬프하지 않으면 오 뭐야 이거 분명 에임은 옆으로 빗나가는데 총원은 고지굿대로 갔어 저의 후원의 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힘드라 잡는다 아씨 헬프한다 그렇지 얘도 잡는다 그리고 얘도 잡는다 아아 그렇지 이거 아니야 일단 이걸 판켓 한 다음에 얘를 잡아주면 돼요 진짜 될 줄 몰랐는데 개탈피인데 저거 오 잡았다 오 뭐야 진짜 나올 줄 몰랐는데 오케이 아 하지마 야 그렇지 야 일단 얘먼 얘 먼저 반샷을 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설계를 해두는거지 자 설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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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한다 계산한다 난 문까지만 계산한다 문까지만 계산한다 폭탄? 폭탄? 그럼 이쪽으로 샷건이 나와요 안나오네 이씨 왜 이제 나와 이씨? 이씨 왜 이렇게 잠시만요 안간다 이동 안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